우리 박새미 씨가 출격하는 너튜브 동영상은 일단 조회수 100만! 100만이 뭐야! 300만, 500만도 엄청 많아요! 내가 너무 낮췄어! 어머 세상에 뭐야! 나 이러면 눈물 콧물이야! 세상에도 자꾸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 민정 언니, 서정 언니, 지영 언니 왕하고 집 앞에서 난리나! 민정 언니, 서정 언니 있는 사람이야? 없지 않고! 나는 심지어! 옛날 저 얘기하길래! 나는 리얼로 서준이라는 아이의 엄마인 줄 알았어! 네, 맞아요! 진짜로, 근데 미혼이에요! 아, 미혼이야? 닉네임을 서준 마음으로 하면 시집가기 힘들 텐데? 실제로 시집가는데 좀 지장이 있습니까? 너무 지장이 있어요! 저 진짜 결혼하고... 있죠! 당연히! 당연히 있지! 저 너무 결혼하고 싶고요! 저 진짜 너무 연애하고 싶어요! 제발 저 진짜 애기 엄마 아니니까! 어머 어머! 소개팅 같은 것도 들어오지 않아요? 어우, 소개팅 절대 안 들어와요! 야, 너 소개팅할래? 누군데? 그 서준맘 있잖아! 아니, 서준맘? 서준맘? 서준맘이랑 소개팅을 하라고? 야! 나이스! 내가 뭐가 돼! 바로 나오잖아! 뭐하는 인간이야! 그러니까 저 억울해요!